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방탄소년단의 인결&브라이어티 쇼쇼쇼 다인하나 방탄 일곱 남자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일곱 남자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남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남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슈가 돈 좀 있어 신용카드 만원 있어요 전국씨 남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슈가 돈 좀 있어 신용카드 만원 있어요 전국씨 남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괴롭힘을 당할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괴롭힘을 당할까요 내가 첫번째가 될 것입니다 나는 두번째입니다 나는 세번째입니다 나는 세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번째입니다 나는 다섯번째입니다 나는 여섯번째입니다 나는 일곱번째입니다 내가 첫번째가 될 것입니다 나는 두번째입니다 나는 세번째입니다 나는 두번째가 될 것입니다 쇼구의 남자는 절대 동호하지 않습니다 시작 끝났다 최고의 남자는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자 14초 더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남자는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자 14초 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이래? 이상해 애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뭐하는 거야? 그들은 이상합니다. 어디 어디 그는 당신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뭐하는 거야? 그들은 이상합니다. 어디 어디 그는 당신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어디를 만져? 싸우자 하나 아입니까 이거?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괜찮다. 뭐 틀린다. 여기 뱉혀버리면 돼. 그렇습니다. 어디를 뱉어버려 그냥. 어디를 만지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싶니? 나는 단지 무언가를 발견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을 뱉으십시오. 어디를 만지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싶니? 나는 단지 무언가를 발견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을 뱉으십시오. 전국아 아직도 입에 물을 넣고 있니? 뭐하는 거야? 잠깐만요. 전국아 아직도 입에 물을 넣고 있니? 뭐하는 거야? 잠깐만요. 전국아 아직도 입에 물을 넣고 있니? 저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발봉치면서 안 때릴 거죠? 네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른답니다. 곱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시작!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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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에 처하시 보고 벳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나도 여기서 볼게요. 포기하겠습니다. 꽉 잡아. 그는 내 얼굴에 직접 짐을 뱉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나도 여기서 볼게요. 포기하겠습니다. 꽉 잡아. 그는 내 얼굴에 직접 짐을 뱉었습니다. 아! 아까 이한테 물뱉었기 때문에. 아! 그 1대1야! 1대1! 1대1! 사자상으로 진퇴앙란이라고 합니다. 네. 손님만 참기면서 뵙게 됩니다. 일단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야 이거 완전 소우 같은데 소우! 소우야 소우! 시작!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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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싸움을 시작합시다. 웃을 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물을 뱉으십시오. 그는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타락 중독 나는 침을 뱉었다. 1대1 싸움을 시작합시다. 웃을 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물을 뱉으십시오. 그는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타락 중독 나는 침을 뱉었다. 어! 승리하는 지현이 배려라! 스플릿 handler 상대박 습퍼내!! 와워워워워워워어 유발 이외 의사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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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